최고의 3세마를 가리는 경주 이제 곧 시작됩니다. 제17회 경남 신문배 9마리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번 황효 이성재 기수와 함께 앞서면서 경주 초반 선두를 잡습니다. 바깥쪽에서 한강클래스 박재희 기수와 함께 선두 탈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뒷직선주로에서 9번 한강클래스 점점 더 거리차를 벌리면서 여유있는 단독 선두로 달리고 있는 한강클래스 이제 직선주로로 진입했습니다. 마지막 코너 지나 직선주로 9번 한강클래스 박재희 기수와 함께 단독으로 선두를 잡고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뒤따라가는 말은 5번 원더플리어와 김혜선 기수 바깥쪽에 6번 박터킹덤 진겸 기수와 함께 쫓아가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말은 9번 한강클래스 여전히 선수입니다. 하지만 5번 원더플리어의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혜선 기수와 5번 원더플리어가 따라갑니다. 9번 한강클래스 5번 원더플리어 5번과 9번 9번과 5번의 대결 2024년 적대상경주 주인공은 바로 5번 원더플리어 김혜선 기수와 함께 제17회 경남 신문배 짜릿한 역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정맨들 기구할 수가 없다. 왜? 완전히 신발한다. 이야, 수제하고 잘 차갑니다. 조수회 때 진짜 많이 침착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느낌은 가지고 있었고 워낙에 말 자체가 작은지라 한 페이스만 참아주면 라스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경기에 임했고 라스트에 잘 뛰어줘서 현강클래스를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저는 당연히 현강클래스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리어가 제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말 상태가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주님은 이게 긴 거리 가면 갈수록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도 계속 잘 진행한다면 좋은 모습 앞으로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참은 만큼 마지막 라스트가 너무 좋은 말이어서 오히려 거리가 길면 길수록 또 참아지는 레이스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스타트는 빠른데 또 앞선에서 참을 수 있는 포지션도 잘 잡을 수 있는 말이어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긴 거리 가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주 좋지 않네 꿇 te짓 결과는, 이 탑승이 굉장히 좋았다. 너무너무 annat 기쁘다 기도하는데 더욱더 더 더 기쁘다. 더 더 더 기쁘다, 더 더 기쁘다, see what good race he would be 달성도 나 example. 라던가, 덧이들 사이기서 2, 3, 4th, 마이너로, 마이너로 finish. 그리고 이는 정말 좋은 기쁘다. 아멘 전체를 손ers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좁은 높을 uz가라고 생각하더라구요 많은 가사가 너무 높아졌어요 훌륭하셨습니다 밖에서 훨씬 더 높아져서 피의가 더 더 오 feelings 피부 한 캐서는 조금 더 낮아졌어요 한참 정도가 조금 더 강한 잘하네요 지난달 봅시다 그 자체를 많이 감사드리고 진짜 원하다고 생각하셨고요 그래서 해선은 하루 종일 일어났습니다. 네, hopefully, 다행히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제가 말했다, 그 후에 공부에 진심을 하다 보는데 그 시간을 못하다고 생각했다.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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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멤버들의 배달, 매우 매우 잘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을 가져와서 오늘도 함께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